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니까 새걸로 있네 기본만... 이 파스타를 해볼거에요 저번에 해서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가지고 마늘도 필요하지 바질페스타를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다 아주 맛있어 브라우니만의 매력이 있네 요즘 머리가 너무 상해서 드라이로 고데기하는 거 연습하려고 오늘부터 했는데 두피새름을 매일 발라주니까 이렇게 애기머리들이 자라더라고요 생각보다 안 어려워서 반대쪽 하는 거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약간 솜사탕 기계 같아요 갖다 대면 머리가 자동으로 돌돌돌 말려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손재주가 막 있는 편은 아닌데 진짜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을 거 같아요 예쁜 머리를 저는 개인적으로 웨이브 있는 게 좀 더 어울리는 거 같아서 약속이 있거나 사실 약속이 없어도 되도록이면 웨이브를 하고 나가는 거 같아요 헤드를 여러 개 바꿔서 끼워줄 수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돌려서 말려주고 80% 정도 마르면 이렇게 해서 그리고 왼쪽 잘 끼워서 그냥 이렇게 갖다 대면 돌돌돌돌 말려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손으로 빗어주면 끝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또 고데기랑은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한 5분 만에 했는데 방금 드라이 바꿔온 머리 같아요 너무 예쁘게 붙어놨을까? 안에 이런 가죽 파우치도 있고요 이게 되게 유용하겠다 에어팟 안에도 여기에도 지푸러가 있고 이걸로 닫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큰 가방이 필요해서 하나 샀습니다 하나 닫을 수도 있어요 이건 완전히 상자에서 꺼내주신 새거로서 오늘 들고 나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가죽 파우더 그래도 이런 가죽 구경을 저기서 난 안 마시고 이제 지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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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 여기는 남산뷰 룸이에요 이렇게 되게 아늑하고 편안한 느낌이에요 이거는 여기 오면 꼭 먹어야 되는 푸딩이랑 반대편이 다 깨졌어요 이거 너무 귀여워서 초코인데 사봤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만 주세요 얼음 잔 하나 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30분 걸린대요 사실 제가 어제 교정기를 빼고 와가지고 이빨이 너무 아픈데 고통스러워도 맛있어요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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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맞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너무 예쁘게 갖다 주시네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저는 종이 이빨대 안 쓰고 그냥 벌컥벌컥 마시는 타입이에요 물 마시려고 얼음잔을 하나 더 부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펜슬을 안 가져왔네. 감사합니다. 충전기 부탁드렸어요. 요즘 머리가 길어져서 드라이기까지 바리바리 싸서 다닙니다.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해. 너무 예쁘게 나온다. 이거는 최애 팟타이. 고수는 따로 달라고 했습니다. 칼칼하게 먹고 싶다고 하니까 페페론 지노를 따로 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푼 보는 습관 고치려고. 저는 침대 위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책을 놨어요. 파란 하늘에 핑크빛 구름 이 손은 나에게 절차 but I'm feeling so good 눈에 보이는 모든 게 예뻐 You're ready, made my day 다가와서 과 다가와서 계란을 찍어 먹어야 해요. 다가와서 계란을 찍어 먹어야 해요. 다가와서 계란을 찍어 먹어야 해요. 다가와서 계란을 찍어서 올려줍니다. 이 물을 조금 새우를 조금 저도 새우젓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긴 넣는 게 맛있어요. 파채도 조금 이렇게 해서 싸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아시아채 피치 이거 한 포에 80에서 80ml인데 한 포에 80에서 80ml인데 Having meat 흰색으로 사서 한눈을 물고기 꼬리질비로 재료 를 묶은 후추 육수 아프지 마 너희도 건강해야 돼 다 다음 주? 해보자 그러면 안녕 어제 과로로 아프다고 엄마한테 찡찡댔더니 이런 진수성찬이 오늘이 생일인 기분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엄마표 국토리묵 기무침 되게 색감이 독특하죠? 골시 느낌도 있고 저는 약간 블루톤을 되게 좋아하고 이렇게 그레이시한 느낌을 좋아해요 새 운동복을 입고 열심히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동네 여러분들은 음... 사실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